아니요. 너무 안오는데요? 선배님? 너무 안오는건.. 아.. 너무 잘한다..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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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 추석해 안녕하세요 네즈코 팬이신가 보다 그죠? 어떻게 같이 사진 찍어드려요? 아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같이 사진 찍어요 진짜 이런 게 흔치 않아요 네 나 이렇게 뭐 네 이런 사람 이렇게 옷 입는 분 저도 네 흔치 않네요 네 처음 뵀습니다 헐키 대박 사건 아니 김혈의 컬러 네즈코 모르세요? 아 네 아 진짜 어떻게 김혈의 칼날 네즈코도 모르냐는 알겠습니다 뭐 그 칼날 뭐 김혈의 칼날인지 부엌 칼인지 뭐 잘 모르겠고 그 칼로 배 쑤셨나요 누가? 배에서 피 나는 거 같은데 배에서 피 나는 거 같은데 배에서 뭔가 피가 튀어나왔어요 예 그거 좀 빨리 좀 병원 가야 될 거 같아요 아 대박 어이없어 진짜 아니요 저기요 네? 어디가 피가 나는데요? 아 어디가 피가 나냐고요? 아 배에서 피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배가 튀어나왔어요 배에서 피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배가 튀어나왔어요 헉 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네 피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배가 튀어나왔어요 그 자기 그 배 가리개로 다시 조여주세요 쫙쫙 죄송해요 좀만 멀어져 죄송한데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 나 진짜 뭐 이런 사람을 더 있어 모카츠쿠 빠가야루 나 갑자기 일본말을 해 일본인이에요? 오자이다 말해 오자 케르나 하하하 제가 일본 분이신 거 같은데 딱 하나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독도 우리땅이에요 가세요 제가 어디 봐서 일본인이냐는 딱 봐도 한국인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요 애니메이션 코스프레에 대해 나간 사람이라고요 아 그러세요? 코에 뭐 들어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코맹맹의 소리 너무 심해요 아 진짜 코에 노랑코물 있어요 지금? 뭐라는 거야 저기요 그냥 제 목소리가 귀여우면 귀엽다고 말하라는 목소리는 운명곡을 들으면 한 10살처럼 느끼는데 전체적으로 비주얼로 막 쓰는 미용실 다운 입고 있는 미용실 아줌마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는 10대인데 비주얼은 지금 40대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아 저기요 그만 시비 거시고요 말 걸지 말라는 왜 자꾸부터 능능거려 뭐 조선시대 저기 무덤 서울웅 그런 데서 태어났나? 왜 이렇게 능능거리냐고 능이 백수 먹어요 능 그렇게 좋아하면 아니요 아 진짜 누가 봐도 복장이 사우나복장인데 사우나 끝나고 저 능이 백수 먹으러 가시라고요 딱 맞네 지금 코스프레가 진짜 또 또 열받게 하네 이 사람이 진짜 오자이카다메 오자케르노 아니 한국말 할 거야 일본 말 할 거야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저기 빨리 선택하세요 한국사람 할 거예요 일본사람 할 거예요 10대로 살 거예요 40대 아줌마를 살 거예요 빨리 선택하세요 아 혼란스러워 죽겠네 아 자꾸 왜 말을 거시려나 내가 무슨 말을 걸다고 그래 아 더워 버스는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 뭐야 아 여보세요 네 네 아 네 맞는데요 네 아 어 진짜요 어머 대박 대박 아 제가 코스프레에 대해 1등 있다고요 어머 진짜 웬일이요 진짜 어머 대박이다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상품도 있어요 천만원이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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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대박 어떡해 어머 너무 대박이다 진짜 너무 기쁘다 저기요 아 왜요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저 코스프레에 대해 1등 했대요 네 너무 크게 기뻐하셔서 다 들렸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기 그리고 아까 제가 화낸 거는요 사과드릴게요 아 네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네 아 저기요 우승한 기념으로 기념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는데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자 하나 둘 셋 아 잠시만요 그 개나물을 왜 물어요 사진 찍는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 만드네 진짜 아 안 찍을래요 아 왜요 변태 같잖아요 제가 아니 진짜 웃긴다 아니 왜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대나무를 물고 있으니까 뭐 섹시해서 흥분되세요? 그러니까 섹시 뭐가 섹시해요 대나무를 물고 있는데 섹시해서 흥분되신 거 아니냐고요 아니 아니 근처 대나무통 저기 대나무통 저기 대나무통밥집에서 대나무 없어졌다고 난리 났는데 지금 대나무 훔쳐온거죠 어디서 저 대나무통밥 맛있게 먹고 지금 너무 맛있어서 훔쳐온거 아니에요? 홍보라는거 그쪽이죠 대나무통밥 너무 맛있어가지고 대나무까지 물고 있네 너무 홍보래가지고 홍보 그만하시죠 진짜 와 진짜 이봐요 기멸의 칼날도 모르시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구요 아니 기멸의 칼날 알아요 알아 기멸의 칼날 네즈코 이 캐릭터는요 좀비같은 우기라서 사람을 앙 하고 무는 숲성이 있어요 이 대나무가 없으면요 네에에에에 네즈코는 사람을 물어서 좀비 우기가 될거라구요 아 진짜 너무 슬프다는 근데요 우리 네즈코는요 행복할거에요 난 네즈코를 믿는다는 아 진짜 뭐 울다가 웃다가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아니 빨리 선택하세요 슬프게 살거에요 행복하게 살거에요 10대로 살거에요 아줌마라 살거에요 한국사람 살거에요 일본사람 살거에요 빨리 선택하세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왜이렇게 선택을 못해요 선택장애에요 내가 무시해야 진짜 아 근데 버스 왜이렇게 하는거야 아 그냥 택시탈거야 버스 탈건지 택시탈건지 빨리 정하세요 혼란스럽게 진짜 10대로 살거에요 40대로 살거에요 한국사람 살거에요 일본사람 살거에요 화낼거에요 행복할거에요 택시탈거에요 일버스 탈거에요 빨리 선택하세요 대나무 좀 그만 물고요 대나무를 또 물고있어 진짜 아 진짜 이봐요 내가 대나무를 물고있던 죽통을 물고있던 신경끝이라고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지금 지금 죽통 날리는거에요? 네? 네? 사람 얼굴 죽통 날리는거에요 네 그냥 죽통 날리는것도 처음 보네 저도 죽통 날렸어요 다음에는 제가 다른 죽통 날릴테니까 조심하세요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아 죽통 날라가요 진짜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진짜 아 택시가 왜 안잡히는 거야